도시락 자 112가 어디있습니까? 정국아! 네 지금 정국이 방에 들어왔는데 정국이가 누구신가? 정국아 지금 뷔앱 누구신가? 뷔앱 정신아 너 옷을 안입고 있어요 아하 옷을 안입고 있다고 하냐 정국이 왜 옷을 안입고 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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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아 옷 안입고 있어? 아직 안입고 있었지 아하 우리 정국씨 지금 약간 이 노래 뭐죠? 어 끈 풀었어? 정국이 끈 풀었어? 복근이 없어서 도전이 안입고 정국아 아하 아 뭐야 지금 뭐하는거야 왜 차도 온거에요 갑자기? 아 깜짝 놀랐네 응 VF은 하고싶은데 아 아 아 네 네 뭐야 핸드폰으로 막 조절이 돼? 아니 블루투스 왜 왔어요 VF 하려고 아 VF 응 생명인사에요 응 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국입니다 방금 밥을 먹고 빵을 먹고 또 빵을 먹으려고 아까 우리 아까 우리 그 뭐냐 방탄방에서 신나게 뭐 사시 노래였던 거 있잖아요 그냥 마음 보여주세요 안 사있네? 어 오우 아 아 어이 깜짝이야 뭐 뭐 뭐 해요? 아 뭐 할 건 없어 그냥 우리 야미들이 심심해하니까 내가 왔지 음 여러분 아직 저 안 씻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안 씻었어요 우리 아미 여러분께 이제 아미러분들이 보면 이제 세레나데를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눈 밑에 너무 번졌는데? 어? 눈 밑에 너무 번졌는데? 세레나데요? 세레나데를 불러야 돼요? 네 세레나데를 한 곡 제가 제가 이게 노래방을 노래방 치면 나오더라고 노래방? 네 제가 선곡을 해주면 그걸 부르면 됩니다 네 멤버들은 다 한 거예요? 어 멤버들 다 했어 지금 음 그래요? 확실히요? 응 아닌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처음인데 아니야 다 했어 아 배부르다니 배도 배가 부르니까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 있죠 라면을 먹어볼까? 응 똑같은 생각하네 배가 부르면 라면을 먹어야 돼요 음 이거 있어요 무슨 노래인데요? 이 노래 몰라? 네 이 노래 이 노래 다른 노래 내가 알만한 노래 이 노래는 음 음 아 죄송해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뭐가 있냐? 이게 있네 제가 곡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딘 선배님 자 이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오늘 나왔잖아요 오늘도 제가 태태의 모음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래 좋다 근데 그거 방금 나 들어봐야 되겠다 eld 알갓 알갓 여러분 patient 알갓 Ruth 브라 followed 브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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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노래 이거 이거는 아 이 노래 몰라요? 영어잖아요 아... 그래야겠다 팝송은 내가 아는 팝송 아니면 잘 몰라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오늘 좀 여러분들께 사과를 말씀을 좀 많이 드리네요 아! 이거 있다 역시 종국인으로 빠질 수 없죠 아... 종국씨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영어... 어 아 Dior in the One 나 이것도 가사 봐야 하는데 아 이거 가사가 없다 I don't want you to be with me I don't want you to tell me what you do 에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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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사가 몰라 I live in by myself We gotta entertain everybody 나 나 나 눈에 나 에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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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t sometime I just want somebody to hold Somebody to hold somebody to hold And get the young love in the way we hold Yeah, sometime I need the night to grab my hand Bring me up when it goes to be my man I will love you to tell me that Someone that I did I swear it'd be good to you And I'm done looking When I put you somewhere At any time it's right You'll be here bad for now They don't know why Since you look so low 아... 이 정도 아... 가사를 잘 몰라서 좋네요 뭐 페이퍼 핥으면 부를 수 있는데 아 좋네요 아 잠시만요 어 뭐지 이건? 페이퍼 핥을 그 뭐지? 저희가 부른 커버곡 중에 제일 좋아해 주시더라구요